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10개명의 여섯째 개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는 요단 동쪽의 정보관 땅에 새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난한 땅에서도 새 성읍을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땅 전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고 길을 닦아야 하는 이유는 살인자가 가까운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흉악한 살인자라도 함부로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살인자가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인은 기본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입니다.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치러야만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 경우 처음부터 악한 의도로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자는 극률이 여기지 말고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겁게 여기고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영화 범죄도시 2편이 천만 간격을 끌 정도로 큰 인기입니다.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잔혹한 살인자를 잡아다 처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화의 소재가 된 실제 사건은 영화에 묘사된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범죄도시보다 더 흉악한 세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지나다니는 사람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말로도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막말을 쏟아부어 인격살인을 조장하고 그것이 실제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아주 사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저런 비판의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해도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서로서로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을 심고 비전을 갖도록 서로를 격려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흥황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전에서 6절의 말씀은 원한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서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이웃을 죽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만 보면 이 또한 엄연히 살인이기 때문에 그는 보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원한이 없이 실수로 부지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도피성이 없다면 이 사람은 피해자의 가족 중에 복수심에 사로잡힌 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죽임당한 자의 가족이 또 상대방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미움과 복수의 불길이 가문에서 가문으로 또 지파에서 지파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미움과 복수는 산불처럼 무섭게 번져 나갑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조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미움과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두셨습니다. 고의성 없는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도피성에서 나오면 복수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처럼 자유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도피성 안에서는 얼마든지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깊이 동정하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명은 분명히 옳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그 계명을 완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피할 것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도피성을 또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절을 다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부러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루간 백성이 되어서 무고한 피로 얼룩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허물과 실수가 있는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넉넉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도피성 제도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도피성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피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르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여인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마냥 덮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당해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이 찢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인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여인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새로운 삶의 교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알지라도 또 죄를 짓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하고 또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처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또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죄인들로만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로 인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여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자들에게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도로의 표지판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대로 설치되어 있으면 낯선 길어서도 목적지를 찾는 것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이르는 표지판으로서 제대로 서 있기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1학기 동안 각 캠퍼스에서 목자님들은 양들에게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많은 물질과 시간을 쏟아붓고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양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한용혼 한용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올해는 3년 만에 수양관에서 여름 수양회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수양회는 이 구원의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듣고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죄로 인해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미움과 진정한 사랑을 몰라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에게 참된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미움과 다툼, 죽음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도처에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각 캠퍼스가 기말고사도 끝나는 날이고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학생들이나 직장들이나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고 이것저것 유흥가를 찾아 쾌락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불붙는 금요일 밤을 보내고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얘기해 주신 간절한 기도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